셀렉트 박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뷰에서 셀렉트 박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한 후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셀렉트 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셀렉트 박스의 렌더 타입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4개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씩 설정해보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딥으로 감싸진 셀렉트가 보이시죠? 주로 웹 접근성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속성으로 타이틀 속성과 함께 제공한다면 접근성 지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 해볼게요. 셀렉트로만 렌더링이 됩니다. 단순히 셀렉트 태그로만 렌더링되는 모드로서 접근성 지원에는 완벽한 사용법이지만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 형태인 테이블 구조로 렌더링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로 렌더링이 되는 속성입니다. 웹스퀘어에서는 기본적인 우위를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으므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웹스퀘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다른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셀렉트 박스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더블 클릭 후 설정창에서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는데 임의로 한 개의 아이템에만 긴 텍스트에 라벨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해당 셀렉트 박스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검색창에서 라벨 위드 오토로 검색을 해 볼게요. 라벨 위드 오토의 밸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셀렉트 박스에는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을 검색하여 픽스드로 설정합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형태의 셀렉트 박스입니다. 두 번째는 라벨 위드 오토가 적용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로 설정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라벨 위드 오토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컴포넌트에 정해된 위드 값을 무시하고 항목 중 텍스트가 가장 긴 크기에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인 경우는 목록 창 크기를 원래의 셀렉트 박스의 위드 값으로 고정하는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박스의 보더를 레드 컬러로 변경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웹스퀘어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개발자 도구에서 셀렉트 박스의 클래스를 확인 후 복사합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커먼.css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고 보더의 속성을 레드 컬러로 정의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셀렉트 박스의 보더 값이 레드 컬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렌더 타입을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서 정의된 컴포넌트 최상위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이런 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퍼블리싱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마야 cao dm b dm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